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직전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하고 실제 임대개신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기재부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올라온 해석 사례인데요.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보니까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 값과 직전임대차계약 2년을 한 다음에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가 된다면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물론 상생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요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로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임대기간은 2년을 유지할 것 이걸 다 지켰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재부의 답변을 보니까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로 증가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글만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사실관계를 보니까 2020년 9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달에 임차인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때 임차인갑과의 임대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기간이 2년이니까 임차인갑의 임대기간 종료시점은 2025년 2월 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질문자는 임차인갑의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4년 12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이때는 임차인갑이 살고 있는 기간이라서 임차인 을의 실제 임대개시는 언제냐면 임차인 갑이 나가는 시점인 2025년 2월 달에 임대개시가 되고 2년 거주하고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도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자는 A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질문자의 경우에 직전임대차계약은 그렇죠. 임차인갑과의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겠죠.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는데 문제는 이 질문자가 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25년 2월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되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안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서 작성하면 그 계약서는 상생임대차계약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당겨서 쓴 거예요. 그 기간 맞추려고 2024년 12월에 당겨서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실제 임차인은 아주 나중에 입주하겠죠. 임차인 갑이 나가고 나서 두 달 후에 입주하지만 계약서를 먼저 쓴 경우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임차인 을과의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돼서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그랬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직전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계약. 이때 갱신계약이 바로 상생임대차계약이 되겠죠. 이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 그리고 일정요건을 충족했다면 일정요건은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로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이걸 충족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설사 직전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당겨서 썼다 하더라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 주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고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을 했는데 실제 입주가 임대가 개시가 된 날이 2025년 1월 1일 이후가 될 때를 말합니다. 앞선 질문자처럼 그럴 때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앞선 질문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미리 땡겨서 작성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주의하신다기보다 조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를 개시할 것 이 말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 기간에 계약서 작성하고 이 기간 안에 임대 개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만 이 기간에 체결되면 되고 임대 개시는 설사 2025년 1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실제로 임대가 개시만 되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생임대주택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인원 거주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이 직전 임대차하고 상생임대차하고 타이밍이 딱 맞으면 좋은데 잘 맞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최근에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오늘과 같은 사례에 해당이 되신다면 참고하시면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조금 넓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